지금 바로 보낼게 지금 바로 보낼게 아 우리 노름질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초콜릿 50개 감사드리고요 자 오케이 바로 방 파도록 하겠습니다 디신사이드 보이스리플 갤러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제목 보이시죠? 성대모사 모창대의 코트를 웃겨라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입니다 상금 20만원 준비했습니다 아니다 100만원 가자 여러분들의 끼를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벽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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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거에요. 알림 갔죠? 여러분들 알림 갔죠? 로그인 좀 해놔야겠다. 노사모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오늘 좀 보니까 노사모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어디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에 아니 지우지마. 일배충이 아닐수도 있잖아. 일배충이 아닐수도 있잖아.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다 무슨 일배충들로 알고 있잖아. 그럼 에바야. 니네들 때문에 내가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다니까? 코트팬들은 일배충들이 많구나. 에바지. 내가 일배충이라고? 개소리 하지마시구요. 자 일단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깔끔해졌고. F5 누르니까. 자. 그러면은 유화각을 살짝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코트를 웃겨라. 이번에 좀 성대모사랑 모창 점수도 제가 좀 드릴테니까 꼭 웃기지 않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뽐내신다면 제가 상금 총 100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무지게 드릴테니까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금은 현금이 아니라 문화상품권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참가자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응이응님. 자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오해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도 안웃기구요.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너무 철 지나간 이런 그 일베 코스프레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친집 그만해 주시구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도라에몽님. 도라에몽. 도라에몽 어디갔어? 글쎄 오늘 퉁퉁이가. 친구야 나 여기있어. 잠깐 이리와봐. 집에 도둑이 된 것 같았고. 도라에. 잘하는데? 어? 어? 아 이거 퍼온거야? 아 씨발 왜 남의걸로 이렇게 돈벌이 하려고 하세요. 제가 5만원 딱 드릴라 그랬는데. 씨발새끼야. 안되겠습니다. 이거는 퍼온거기 때문에 안됩니다. 남의 녹음본을 이렇게 원본링크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안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코우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구요. 다음. 웃긴 성대모사. 아 섹스하고싶다. 아 섹스하고싶다. 아 섹스하고싶다. 자 일단은 예 자 이런 분들은 좀 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하세요. 자 다음. 소쩍새 울음소리 성대모사. 소쩍새. 아 소쩍새라는 새가 있나요? 자. 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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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흥. 그리고 다음 추억의 노래, 코트. 추억의 노래 한번 들어 볼게요. 쨐깍쨐깍. 삼초박. 쨐깍쨐깍.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심한 새끼 자 다음 이응이응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워터패바디 진짜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쇼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쇼미 안 보시나요 여러분들 바이브 벌써 아 이거 약간 웃겼는데 아 역시 또 남의 거를 그대로 보았어요 바로 패스고요 제발 부탁할게요 그만하세요 다음 다음 에버그네일 해바라기 오태식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소개후련이야 괜찮겠습니까 캐캐 묵은 성대모사 이제는 진짜 그만해야죠 해바라기 오태식 윤문식 뭐 이런것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이봉 뭐 이런거 마지막 일베 어 전 일베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일베죠 일베하시니까 잘 아시는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준하 일단 이분 이분 바로 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분 바로 만원 드릴게요 준하님의 어떤 제가 준하님이랑 유튜브분이 계세요 안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텐데 저는 이분 유튜브 굉장히 또 팬이기 때문에 자 어 1만원 획득 예 1만원 획득이구요 자 아니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예? 잠시 후 다시 이용하라고? 왜 잠시 후 다시 이용해야 되지? 일단 이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BJ분이세요 너무 웃겨나 이분 자 다음 남자는 최시평화까지 예상하긴 잘 먹고 찬성은 들딱기준 못먹고 비실비실 건강식 정난 들딱 말고 백세시비탄 자 다음 다방에서 일하는 깡패 시원아 커피 한잔 하자 나같은 마셨다 새끼들아 나같은 마셨어 시원아 커피 한잔 하자 아 시발 새끼 정말 안웃기다 차라리 아슬란 성대모사를 해라 아 빙신 세리야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 다음 이응이응님 아무리 목소리가 이뻐도 뭔가 중국어가 들리면 나는 뭔가 좀 거부감이 느껴져 요즘 진짜 저희 카페도 들어가기가 싫어요 중국자료 요즘 있거든 그 틱톡에서 그거 아시나 여러분들 와 나 요즘 진짜 중국발 자료들 보면은 진짜 요즘 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진짜 족같아 진짜 족같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 이거 제목 뭐라고 해야 되냐 애들이 다 돈을 날로 먹으려 하네 틱톡 자료인데 시발 시발이란 소리가 절로 나와 와 진짜 시발 아니 대가리가 벼루 대가리야 어 아 아 진짜 요즘 얘네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족같음을 이렇게 자아내는 어 중국은 이렇게 하는게 유행인가봐 와 시발 봐봐 길가다 보이면 진짜 뒤진다 벼르고 있다 약간 호빠들인가 아니 뭐 나 진짜 정체를 모르겠어 대박이지 얘네들 실물이라고 올라왔어 이 사람인데 하여간에 아무튼 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구요 자 중국발 자료 정말 잘 봤구요 자 다음 다음 짐캐리 짐캐리 성대모사인가요 이게 뭐 외국 배우 짐캐리 성대모사인지 BJ 짐캐리 성대모사인지 볼게요 아 비영신 다음 자 일배자료 재미없구요 코트 들박 홍성필 TV 전 대통령님 성대모사 대한민국 청녀들 지금까지 뭐했노 나도 비갔다왔고 불법 마사지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한 사람들한테 화대 내라고 문자 넣다가 빙빙이 돌리고 방문시키고 했는데 그 룸에 보지들은 뭐했어 진짜 자기 목소리로 성대모사 한거였으면은 아 근데 내용이 너무 더러워 유튜브에 쓰기도 좀 애매하고 이거 지금 남의거 튼거야 남의거 튼거야 이거 일배충이 튼거야 일배 좀 그만해라 새끼들아 진짜로 창피하지도 않니 니네 어? 밖에 나가서는 안그러면서 내쌍에서만 하여간에 이새끼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들어봐 다음 바이브 벌사 다음 네 우리엄마 어머니가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주무하신대 아 아 이거 일배충이잖아 아 좀 그만하라니까 아 다음 웨이브 장윤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 스포신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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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타킹에서 아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트로트 신동으로 활약하느라 진짜 열심히 살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스타킹에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14살 15살 때였나 불렀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 저 이거 진짜 굉장히 존중합니다 예 아름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나도 바이브 벌사 그만 좀 해 바이스 벌사 난 올라가자 마일리 자유로워 라이크 마일리 난 너희랑은 달리 이건 쇼미를 보셔야만 웃긴건데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뇌암 걸린 세기 망상증 환자 성대모사 야 라이프야 라이프야 나 요새 랩할까? 나 랩 존나 잘하지 않냐? 쇼미 나가자 쇼미 랩 존나 잘하지 라이프야 병실 코트 세기 아 씨발 성질나네 쇼따는 웃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예 오빠 넣어줘 다음 내 코트 견이 너보다 잘 먹어 다음 AI 아름이 지혁 오빠 100개 감사합니다 강웅 오빠 200개 감사합니다 다장이 오빠 300개 감사합니다 잘했어 바로 만원 드릴게요 너무 잘했어요 아름이를 잘 묘사했어 좀 웃겼어 이거 2만원 드릴게요 2만원 다음 도라의 봉 지혁 오빠 행위가 없다 어지러진 분 다음 SKY 나는 증명한다 언제나 어제나 노력으로 쇼미 난다 믿어 롤미 다음 힙질 이제 그만 받을게요 다음 미기 웃겨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좀 이런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안웃기면 자살 목숨을 쉽게 거네 자 다음 아기 유신 아기 유신 유신아 맘마 먹자 죽병숨이야 이리 오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이 새끼 유신 원툴이네 유신은 진짜 맘 아프게도 1세대의 BJ이긴 한데 이제 유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친구야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제 잊혀졌다 다음 와 미쳤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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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가 누구야 다음 형님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릴까요 어 다음 어허허허 대한민국 형제 다음 야 주코끼 무기리 코트 다음 다음 아 그만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야 아이 좀 이제 그만 좀 해 재미없어 어이 시발년들아 이거 유튜브도 못 열려 이 씹새끼들아 다음 이근 속마음 안녕하세요 이근입니다 저 섹스 존나 잘합니다 잠깐만 아니 야 아 좀 순화시켜서 하면 안 돼 야 웃겨 일단 좀 들어볼게요 남자가 여자 따먹은 게 죄입니까 이게 아메리칸 마인드입니다 아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미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이 딱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거리아 이르마 창현입니다 2020년 최고의 비글자성이 역주행하고 있던 겁니다 청구부 홈트 남순 성태 차관의 비글주소 만나보시죠 비글 성태 예 나이 딱 아니 뭐할라 성태 나이 딱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우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멜론에서 비글주의 우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전기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약발 그분 언급은 옛날에 잠깐 어울리긴 했는데 타비자의 언급은 자제해주세요 하하하 이걸 또 이간질충이 저희 사이 좋습니다 저희 매일 연락합니다 저희 매일 컨텐츠 회의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만하세요 예 자 다음 자 일단 이분 너무 웃겼어요 예 만원 드리구요 자 종이의 집 덴버 저는 안웃겼는데 여러분들이 웃으셔서 예 자 코트를 마주하고 이 돼지새끼 생긴 것 봐 다음 감사합니다 어 이거 웃겼어 제 첫 경험설 풀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어 센스 있었어 이런 굉장히 좋아요 만원 바로 드릴게요 자 다음 혓짧은 김진표 넌 내게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했지 왜 아무 말 못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지 무슨 말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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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새로고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많이 올라왔어 80개가 올라왔어요 지금 자 어 오케이 아임 아임 12번 응 다음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이게 웃겨 사실 존나 웃기다 재미없어 다음 와 나홀이 부르는 거야 노수 노수라뇨 예? 노수는 뭐야 아 좀 하지마 얘들아 진짜 일부 콘서트 그만하자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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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절 난 나홀인 줄 알았어 아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진짜 미쳤다 얘들 아니 진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 왜 재능 낭비를 하지 이렇게 일베소스를 가지고 진짜 반사이 쟁인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어 진짜 좀 역겹습니다 이제 이런 거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네 자 그럼 다음 보고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우리 엄마님 그만하라니까 그만하라구요 아직 그만하라구 하지마세요 진짜 다음 볼게요 잠시만 여의고 다음 이제 일베 일베 진짜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항상 차단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하고 던지면 다음 열살 성태훈이 성대모사 태훈아 지우개 좀 빌려주면 안 돼? 지우개? 싫은데? 씨바라? 싫은데? 내가 왜 해? 이 남당은 새끼야 이 씨봉방 새끼야 이 씨봉방 새끼야 인생에 이룬 거 하나도 없는 이런 개 비웅신 새끼야 지우개 니 갔어 응? 이 씨봉방 새끼야 이 남당한 새끼야 싫은데? 아니 아니 제가 언제 이렇게 입에다 덕을 품고 이런 식으로 욕을 했습니까 예 자 다음 볼게요 자 좀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저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했나요? 다음 네 아프리카 시청자 우하하하하 다음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다음 창문 닦는 최민식 드디어 오늘 컨텐츠 취지에 나온 첫 번째 인물이 나왔습니다 창문 닦는 최민식 난 이런 걸 원했어 아 저 실례지만 늘에 조심히 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시도는 좋았어요 5천원 드릴게요 다음 아름이 전국노래자랑도 나갔었어? 아니 전 진짜 아름이 정말 열심히 산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트로트 신동으로서 이번에도 미스트로 나오는데 나 그거 나가보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권유를 했었는데 죽어도 안나가겠대 이제는 BJ도 하고 또 자기 방송에서 트월킹도 많이 추고 그랬던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거 나갔다가 괜히 욕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르신들도 많이 보신데 얘가 얼마나 속이 깊냐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트로트인데 뭔가 아프리카 BJ 하면서 약간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어르신분들한테 상처를 드릴까봐 와 나 진짜 이 얘기 듣고 솔직히 옆에서 얘가 속이 존나 깊은 애구나 진짜로 진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 그래서 난 진짜 미스트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PD분한테 연락 왔었대 다음 코리아가 탈런트 유미아르미 다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도라에몽입니다 도라에몽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친구야 아 다음 볼게요 자 유아인 성대모사 아휴 지겨워 아휴 지겨워 다른거라도 변하고라도 있을줄 알고 끝까지 들었는데 이 병신 이거 뭐야 다음 바이스 벌사 철구 아 안 기모띠 하겠지 시발년 아 기모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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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같다 그냥 아 진짜 예상을 벗어나가질 않네 빌리 피는 향기가 하아 아 다음 창문 닦는 박근혜 안녕 하십니까 친애하고 존경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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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만원 줄게 아까 했던건 4만원 드릴게요 아 존나 웃겼어 인정 아 존나 웃겼어 아니 웃기잖아 왜 이 악물고 안 웃으면서 이게 웃기냐 이게 웃기냐 이러면서 무슨 우월한 척하고 자기는 남들과 다른 척 오직 웃긴데 이 시발년아 채팅창에 쳐내 이 악물고 안 웃는 새끼들 쳐내 싹 다 웃으라 그래 알았어 싹 다 웃어 다 웃어 이거 웃겼어 솔직히 이거 웃겼어 이게 첫번째 했던거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웃긴거야 인정 자 다음 고아하지 마시구요 자 다음 작은 가슴 남자들만 아는 그 소리 헤이 헤이 유 예아 유 돈 스톱 비디오 헤이 펑헙 유 러브 펑헙 아 러브 펑헙 예아 비슷했어 예 비슷했어 깨알 성대모사였기 때문에 예 5천원 드릴게요 예 5천원 드릴게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런거는 그냥 개인기로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분들 은근히 많네 자 이응이응님 다음 김농밀 초사이어인 되는 법 아 미쳤다 해라 제발 다음 정규랑 합방했을 때 코트 심정 혼나 꼴려 씨발 개꼴려 진짜 솔직히 갔다와서 집에서 딸디리를 몇번 쳤는지 모르겠다 어 내가 씨발 내가 딸디리를 몇번 쳤는지 모르겠다 그때 와 아니 니네는 니네는 몰라 죄송한데 누가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나 목소리 되게 비슷하네요 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자 다음 코트 탈모 근황 머리끄댕이 다음 다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어 아 고맙다 진짜 얘들아 아 찐팬들만 아는 영상이죠 자 다음 이근대위 안녕하십니까 로악실 이근대위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제 얘기들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일단 저는 저는 여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 당시 만난 여자는 어 일단 제가 기분좋게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분좋게 해드렸냐 아 자세히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특수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 얘기 잘 못합니다 아니 아니 그 이거 그 아 이게 좀 이게 지금 편집에서 쓰기에는 좀 그런데 어 국가기밀이노는 뭐야 자 다음 볼게요 진태 엄마 그것만이 내 세상 진태찾기 아 그것만이 내 세상 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이병헌 나온 어 좋아야 그러지마 나는 그런 애가 아니다 좋아야 진태야 진태야 뭐지 아 코순이들도 좀 뭔가 그 개그코드가 약간 좀 마탱이가 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비제이는 웃긴데 이렇게 시청자들은 좀 뭔가 팬들은 이렇게 안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좀 분발합시다 자 지하철 안내 성대모사 형 누군요 내가 방송 distributor 콘트롤 주아 ρη성 꼼 spare 정확하게 한국 내 입구짤 스키로 견세키와 헌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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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튜버잖아 맞지 아 이분 나 존나 좋아하는데 어 아 이거 웃겨 이거 승현스라는 분인데 이분 진짜 잘 따라하세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이분 너무 팬이라서 어 승현스 지하철 홍대입구 따라기 똘루루루루루루루 지금 이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승객여러분께서는 한걸음 뒤로 물러주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 왜이래요 유티버를 별로 안좋아시나 알겠습니다 저 혼자 볼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오케이 봅시다 자 이근입니다 해명할게요 그만 좀 해라 이근씨 좀 그만 괴롭혀 안녕하세요 이근입니다 웃음 잡지 마세요 커튼님 안녕하세요 이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입니다 아니 이게 아니 좀 그만 좀 해 여러분들 자 다음 작은 가슴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오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봉이야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치뻘다니 이 녀석 가구해라 다음 얼굴은 화이터스 몸은 프로토스 다른 치토스 그거만 제일 잘하는 거 아하 이 자식 시발 이거 자꾸 패드립 치는 개새끼가 다음 테이큰 성대모사 오 리암리슨 리암리슨이 나오네요 자 리암리슨 오 직접 하는 건데 오 직접 하는 건데 아 대체 그만할래 자 다음 우리 엄마 보겠습니다 뚜띠또따따 뚜띠또따 뚱뚠또따 뚱뚠또따 뚱뚠또라 뚱뚠또라 뚱뚠또따 이 노래는 코크타운이에요 코크타운이 왜 코크타운이냐구요 바로 코카콜라 마치죠 코카콜라 마치죠 코카콜라 마치죠 고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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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하지마 고카콜라 뭐야 다음 뭔 소리야 다음 뭐씨 불할놈 에잇 난 뭘로유 고단고 난은자 뭘로유 고단고 난은자 뭘로유 고단고 난은자 뭘로유 고단고 난은자 뭘로유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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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이비 어 애들 수료부 굴러 물바놈 아이 디아브 디 모바 구누 중자 뭐야 준비한 게 이게 다야? 아이 개새끼 다음 어 BJ 임다 성대모사 아 임다 임다 언제 복귀하니? 임다 언제 복귀하니? 자 다음 르르 아프리카 아트게노모 피치 인 부와 스텝 작작 스타브나마나 브라소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 참 음 잘한다 이거 진짜 임다 아니야? 이거 진짜 임다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임다 할 수 있는데? 어 집에서 설마 임다가 이런거 하겠습니까 아 임다 요즘뭐하죠? 갑자기 너무 보고싶네 임다도 청라사는데 아세요 여러분들 자 임다TV 음 아직 복귀 안했네요 예 임다 동영상 한개 아 자 어 임다 청라사라 어 우리집이랑 가까워 임다집 한번 가본적 있어요 다음 펭수 펭아 아 코트형 방송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재밌어 아 관초형 머리민간 조형 오늘 방송 파이팅 왜 아 시발 자 세레나 대 예 예 예 내 첫사랑은 지혜 오늘도 고맙게 항상 네 옆에 버텨준 지혜 너무도 고맙고 사람들이 뭐라 했지만 사람들이 지랄해도 난 너를 사랑해 내 옆에서 버텨준 연지 엄마 우리 지혜 너무나도 좋아해 사랑해 연지 연지 엄마 아 비슷해 비슷해 아 근데 이거 원본 링크 남의 거 포함네 아 아 근데 근데 진짜 감동적이었어 그때 술먹방 할 때 지혜가 울 때 진짜 희노애락이 있었던 방송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은지 자 다음 지코 유튜브 오빠 저 유튜브 좀 지어주면 안 돼요? 내가 왜 신빨하려나 웃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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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겼어 2만원 드릴게 2만원 어 웃겼어 지코 유튜브 어 다음 아프리카 감성이야 딱 어 다음 정글아 갱종마라 다시 한 번 들어봐 오빠 저 유튜브 좀 지어주면 안 돼요? 어 내가 왜 이 신빨련아 오 진짜 비슷해 오 레알 레알 비슷해 자 다음 정글아 갱종마라 형범계엄 맞추고 응 단들 갱부터 가라 다음 가을목이 신빨련 형범계엄ằng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EU 노창, 노원재, 시창 노원재 아냐? 아 시발 노원재 하면 또 이거 너무 얹었... 일단은 아니길 바랄게요 진짜 네 아니길 바란다 진짜 맞으면 진짜 신고한다 다음 징궁냥 징궁냥 기분 좋냐 병신 아유 씨팔새끼 형님 좋구 세레나 대 제가 딴 데에 잘못 올려서 제가 직접 파왔습니다 개소리 하지마 생으로 해 생으로 해 안 믿어 왜냐면은 니가 아니라 다른 애껀데 니가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자기 걸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적이 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음 자 다음 와 뭐 이렇게 많아 뭐 날이야? 뭐 이렇게 많아? 오 됐다 자 똥내 난다 똥내 난다 똥내 난다 똥내 난다 똥내 난다 똥내 난다 뭔가 어떻게든지 숟가락 한 번 올려가지고 만원 한 번 얻어보려고 야라 이 개새끼야 에이 다음 오 이병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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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병헌 아이 왜이병헌 2019 ents şa Honor 다음 머시베놈 이 씨발놈 한 번만 더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시간 아깝게 이 씨발놈이 저거 머시베놈 개새끼 저거 다음 그 코치씨 아니 아니 그 윤태웅씨 아름씨 저한테 느끼십쇼 손놈네 씨발놈이 아름이 관들지 마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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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탄 노래까지 했어 이 새끼들 자 작은가슴님 찐지하철 성대모사 아까 했잖아 다음 코트가 똥쌀 때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하지마 아시겠어요 예 아니 노래하는 코드세 예 짜꾸미다 여러분들 예 짜꾸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똑같애도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만원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잘했어요 다음 다음 돈대기리기리 돈대기리기리 돈대기리 돈대기리 다시 다음 다음 우리엄마님 보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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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즙구 이런 싸가지 없이 어디 어른한테 뭐 엄마 엄만 점진단 ㄱ 형이랑 다짠다 이거 주코형이랑蒼워 빵 했었을때 읍 어 강덕권 영상 한번 보면 안되요 아 생나 귀여운데 문 제 어 한번만 보자 이에 하고 우는거 존나올게요 몇분이야? 목소리 들어봐봐 X같잖아 안나오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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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이거 랄프가 빨리빨리 찾아야되는데 없어 없어 자 랄프 이렇게 해주시구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머시베놈 난 몰라요 그딴거 난 잘 몰라요 궁시렁 지브렁 몰라요 야마로 한판을 붙여요 렛츠기릿 아이 다음 개미 아이 진짜 이 새끼는 다음 아 더럽네 다음 코카콜라 맛있쥬 코카콜라 맛있쥬 코카콜라 맛있쥬 왜 코트타운이냐구요? 코카콜라까 코카콜라니까 다음 여기도 치킨 여기도 치킨 대한민국 전국방방곡곡 양념치킨 오늘은 코트방송을 찾아가보았다 이역스가 콸콸콸콸 아쉽네요 약간 다음 안녕하십니까 락실 이근대입니다 제 락실 채널에서 동네유의 프로젝트 비더에이전트를 진행합니다 비더에이전트는 다양한 출신의 전문가들이 유민회 참가자 중 최우의원의 이름을 선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돼지새끼 코트는 지원할 수 없겠죠 왜냐 당장 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5살 때 항상 2XL, 3XL 고르는 한심한 새끼를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꺼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해서 우승하십시오 최우의 1인에게는 항원진행대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여 이분팀은 똥꼴을 빨 수 있는 기회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오케이 이분 3만원 드릴게요 이분 3만원 드리겠습니다 존나 웃겼어요 예 너무너무 이분이 이근대위가 그거 같아 어 좀 웃음베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스토리도 좋아서 아주 자 부베님 미친놈들 아니요 무스보 다음 다음 기분좋다 기분좋다 다음 나 생각 지돌이 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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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덕새끼들은 답이 없다 스무살 초먹고 집에 처박혀서 고무고무 원피스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아빠라도 아들이 고수고고 보적에서 화낸 다음 일본에 미안을 보내고 아 아 웃기잖아 아 아 나 웃긴데 아 존나 웃긴데 이 새끼 푸싱 여드름이 얼굴 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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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보자 푸싱 나 생각 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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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분 존나 웃겼습니다 자 이 분 2만원 드릴게요 존나 웃겼어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 자 아 존나 웃겼다 자 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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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푸싱 포옹올리라 무시바논 KFG 모바일 두루룽자 여러녀 두루룽자 나 올배미죠 몰라요 그런거 나는 잘 몰라요 궁신호식으로 몰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했어 만원 드릴게요 절치념 한번 긋게요 절치념 긋고 여기까지만 딱 듣도록 하겠습니다 절치념 딱 긋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치념 밑으로는 안 들어요 잠시 후 이용하라는데 몰라 씨발 알아서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쿠쿠르 삥뽕 도네소리 아니 레알 싫어하냐 쿠쿠르 삥뽀르 바바라 바비코트 너무 못생겼잖아 아닌가요 오 잘한다 만원 드릴게요 이분 왜이렇게 이분 잘하네 최순대님 쿠쿠르 삥뽕 다음 에이전트 H 코트 교육생께 오 똥돼지 교육생 훈련이라는게 암만 내가 하고 싶고 의지가 강해도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한 거 알고 있고 교관 잘한 거 알고 있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퇴교하도록 합니다 비응신새끼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이번 2만원 드릴게요 어 잘했어 오늘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은데 능력자들이 개 많은데 오늘 어 잘했어 잘했어 오 다음 일단 잡아 코트에 진심 다음 형님 저 맞습니다 예 예 예 연지 음마 오늘도 사랑해 형님 저 맞아요 제가 잘못 올린 거예요 예 예 예 연지 음마 알았어 야 너도 2만원 줄게 잘해 잘했어 자 족구 겨울왕국 이성균 성대모사 너 나 천원 성대모사 다음 다음 와 전후보다 훨씬 맛있는다 얘 와 꼬시다 꼬시다 고소와이츠 찌찌기 고소와이츠 찌찌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다면 보자 에이 로우 원을 랩샷 나는 그냥 룰래 보자 여름 그만해 이제 머시 부랄놈 그만해 다음 내가 내가 10년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너네 꼭 그랬어야만 했냐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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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이 아니라 저 스컬 아니야? 이상한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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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꺼져 이거 아 뭐야 다음 아 시발 진짜 다음 어 야옹아 어 여기다 밥 놓을게 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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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지랄하네 마지막에 수습 안되니까 괜히 미친척 하는거 보소 다음 다음 쬐깍쬐깍 3초만 3초만 생각해봐 쬐깍쬐깍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봐 오케이 만원 드릴게요 다음 생은혜 여보세요 오늘 좀 전화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친구가 하셨나 알려줄 수 있지 함께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네 네 친구 반가워요 네 kart 줄 알아듣게 다음 아 이거 그거자나 읍 STOP 우리들이 아는 그 아웃트로 소리 다음 아 인트로인가 다음 존나 근본 없네 아 진짜 야 내가 너네 일배가 그렇게 좋아? 재밌어 이게 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안심한 새끼들 자 다음 소룡이야 코트 대가리 때리는 소리 뭐야 자 조금만 더 넘겨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또 새로 올라오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딱 들읍시다 예 여기까지만 딱 들을게요 진짜로 터틀맨이 그리워요님까지 그리고 새로고침 한번 또 하고 딱 그 마지막까지만 딱 들을게요 진짜로 예 다음 자박곰님 나 김지순이 인마 너희들 알지 우습게 알어 어떤 여자지 내가 어머님 미안 내가 버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어 재밌지 아 그 심심하게 가면 안되잖아 싸움도 해고 논쟁도 해고 난 그게 재밌어 운동은 어이구 옛날에 당수 당수라고 했어 당수를 내가 웃겼어 어 마음 드릴게요 잘한다 어 이거 사실 랄프가 제일 잘하는데 어 다음 랄프씨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표정 팔린대요 어? 옛날에 다시말씨말씨말씨끼야 다음 예 예 다음 알아눔 불가 다음 노무현 우지땅닭 다음 족발공중 이리오시오 안돼 이리오시마 불족발 그만해라 다음 차 지저치 찬찬찬 오빠 랄보 오빠 들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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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핑 여러분 지금 우리 열차는 정착지인 거투역 거투역에 정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철도를 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차 소리까지 내면 많은 줄게 남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기차 소리를 내야지 쿠쿠쿠쿠 쿠쿠쿠쿠쿠 비슷하죠? 인정? 다음 아 서울대 문서울이 좋을까 뭐 그런겁니다 안 비슷해요? 다음 채찍이나 때리라고 채찍이나 때리라고 휙취 휙취 자 채찍 원툴이구요 안녕 지금 내 몸무게 몇 킬로일거 같아? 140? 130? 허 어떤 새끼들은 150까지 얘기해야 돼 허허허허허 내가 그리 뚱뚱해보여? 방송 봤던 애들은 알거야 123? 125? 120까지 들어왔단 얘기를 했었지 몇 킬로일거 같아? 몇 킬로일거 같냐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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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잘 해결했어요 아 해결했어? 근데 나를 고소한게 아니잖아 그지? 어... 그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나는 이쁘다는 말씀밖에 안들였었어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잘 얘기하고 아 너무 고맙다 케이야 형한테 사과받은걸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 아 오케이 그럼 우리 시청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겠네 네 형 고생하세용 고마워 준규야 네 야 너네 준규한테 은인이다 니네 은인이야 나 천만에 방송 얘기했던거 야 이거 케이가 해결해줬어 킹케이야 얘들아 앞으로는 오늘 이슈할 때 다른 유튜버분 인신공격 절대 하지마 알았지 와 이거 케이가 해결해준거야 진짜 얘들아 이거 인정? 우리 코빡이들 고소 안당하게 생겼다 어 그리고 약간 양심있는 분들은 진짜 그 DM으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좀 해줘 어? 나는 그 인스타를 안해서 알겠지? 자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보게 남겨드릴테니까 초반에 영상 보시면 되요 예 어제 방송 안 보셨던 분들은 해당사항 없어요 자 다음 오케이 오케이 기분 좋은 날 다음 라이커요 라이커랑 준비해주세요 다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뭐 야 철구야 합방하자 야 철구야 나 좀 뭐 좀 해줘라 뭐 이렇게 나 이런 부탁한 적 있었냐 한번도 없잖아 네가 날 봐서 알듯이 나는 그런 거 전혀 너한테 뭐 뜯어먹을 거 전혀 없어 네 형님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너랑 나는 지금 싸울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네 진짜 솔직히 나도 철박이라고 언급해서 미안한데 진짜 X같아 그게 그게 X같아갖고 내가 무슨 뭐 아 아 자 어 자 어 일단은 음 자 우리 철박이 형님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예 저 때는 솔직히 좀 X같았어요 예 음 저 때는 솔직히 남의 방 와서 폐약질 부리는 게 정말 X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둘도 없는 가족이지 인정?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둘도 없는 가족이죠 예 아 저 때 알았을까 우리가 6년 뒤에 좀 친하게 지낼지 예 자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랜스 힙합 아 이 미친놈들 다음 민크고래도 있고 흰수염고래도 있고 큰고래 해뿌리지 뭘 그쵸 예 칭찬은 고래도 죽여야 한다 흔들어라 이게 흔들어 아 징그럽다 다음 태정태세 비연세 다음 에헤이 코트 영화 에헤이 코트 영화 에헤이 초딩 틱톡커 안녕하세요 오늘은 틱톡을 해볼 거예요 아 말투 X같다 다음 라이카요 라이카로 준비해주세요 이산생 이산생 아니에요 메이도끼 럼벅이 대응을 줄 거야 다음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다음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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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새로고침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딱 12개죠 12개만 듣고 갈게요 오늘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름코트 커플 뜨거운 아름이와 태훈이 이 씨발놈이 개새끼가 쳐돌았나 이 씨발놈이 개새끼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 씨발놈이 남의 커플을 가지고 이 개새끼가 다음 앵그리 깜빵 앵그리 깜빵 27 정배우 깜빵같나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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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뜨뜨뜨뜨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개꿀 아이 싫어해 다음 오 다음 겐지가 함께한다 오 미오스테테모 미오리와 스테셀 마다마다 마다마다 하하하하하하 아 이 새끼 잘하네 어 미오스테테로 미오리와 스테셀 겐지가 함께한다 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만원 드릴게요 자 다음 자 다음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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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나 여기 있어 이리와 저런 씹새끼 하하하하하하 잘한다 잘한다 예 2만원 드릴게요 멘탈 붙여 코트 형님 상금 조금만 더 오시면 안되겠냐구요 예? 다음 저희 코트카페 회원 일동은 케인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씨발 케인형 고마워 족될 뻔했어 진짜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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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준규가 한 건 했어 진짜 어 다음 유 다음 유 뭐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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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진행해봤던 노래하는 코트의 코트를 웃겨라 아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성대모사 개인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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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